최근 트랜스포마크트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국 26인 스쿼드의 시장가치를 공개했는데요. 대표팀 시장가치 상위 10개국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위는 잉글랜드입니다. 26인 스쿼드의 선수가치 총합이 무려 12억 6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738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선수가치 1억 1천만 유로의 필포든, 1억 유로의 주드벨링원, 9천만 유로의 부카여사카, 해리 케인이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2위는 브라질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11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5730억 원을 기록했고요. 1억 2천만 유로의 비니시우스, 8천만 유로의 호드리구, 7500만 유로의 네이마르, 가브리엘, 제수스, 안토니가 브라질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10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4214억 원을 기록했고요. 1억 6천만 유로의 은바페, 8천만 유로의 오렐리안 추하메니, 6천만 유로의 킹슬리 코망, 우스만 덴벨레, 주에쿤데가 프랑스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4위는 포르투갈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9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930억 원을 기록했고요. 8천 5백만 유로의 카파엘레안, 8천만 유로의 베르나르드 실바, 7천 5백만 유로의 포벵디아스가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5위는 스페인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9억 2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447억 원을 기록했고요. 1억 규로의 페드리, 9천만 유로의 파블로 가비, 8천만 유로의 로드리가, 스페인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6위는 독일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8억 8천 5백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219억 원을 기록했고요. 1억 유로의 자말 무시알라, 8천만 유로의 요주아 키미히, 7천만 유로의 카이 하베르츠, 르로이 사네가 독일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7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6억 3천 3백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천 7백 38억 원을 기록했고요. 7천 5백만 유로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5천 5백만 유로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5천만 유로의 메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8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5억 8천 7백 25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천 104억 원을 기록했고요. 7천만 유로의 마테이스 더리우트, 5천만 유로의 버즐반 다이크, 프렌티 더웅이,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9위는 벨기에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5억 6천 3백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천 7백 70억 원을 기록했고요. 8천만 유로의 케빈 더 브라이너, 6천만 유로의 티보 쿠르투아, 5천 5백만 유로의 로멜로 루카쿠가 벨기에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10위는 우루과이입니다. 대표팀 선수 가치 4억 4천 9백 7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천 2백 5억 원을 기록했고요. 1억 유로의 페데리코 발베르네, 7천만 유로의 다윈 누네스, 6천만 유로의 로날드 아라우모가 우루과이 대표팀 선수 가치 탑3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